저에겐 깨물고 싶은 이란 USB? A. USB. 이유가 가장? 보고 싶을 때 또 보고 싶고 영원히 간직하고 싶습니다. 잊을 수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. 맞아요. 근데 사실 모든 작품이 그렇잖아요. 그렇죠. 그렇지만 깨물고 싶은 되게 특별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. 사실 깨물고 싶은 작품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더 많이 알게 됐고 또 저희가 사실 사랑을 많이 받게 됐잖아요. 깨물고 싶은 작품 덕분에. 그래서 감사합니다. 이 노래. 깨물고 싶은 OST. 깨물고 싶은 OST. How could I live without you? 입니다. 오 예. 아이고. 제가 지금 날씨가 너무 애매하네요. 열 아이쿠로 한 장면. 어쭤뉴치는데. 두 15년까지 엄청 양평양이두 exist. 나 brig Takaria 리港 말감라. 가 volt 너무 배고리함을 받았던 척과 loved one. gang 시작하자란 부분은 아 아 아 아 가지가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S.O.S. 띠용 다음 노래 다음 노래 형 듣고 싶은 거 있어요? 형 다 좋아 다 좋아? 응 서빈이 직캠 신나는 거구나 다 좋아 듣고 싶은 거 있어? 없어 없어 지금 신나는 거 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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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우리 둘이 콘서트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중에 다 좋아 다 좋아 저거는 우리의 유니버스 저거는 우리의 유니버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? 우리도 I love you I love you and feel like we can come together because it comes another day because you are aander yuck or the reverse wonk but i love you aren't supposed to Bud myun Gore Wink and your 하이 아 형 향수 냄새도 되게 좋다 뭐 버렸어요? 눈에 뿌리는 거죠? 어 형 조말론 아 조말론이요? 조말론? 조말론 정말론? 정말론 조말론 정말론? 예스 좋아 괜찮아? 네 아 머리 확 까고 싶다 오글오글 아 잘생겼어요 왕자님 같습니다 치명적인 표정 한번 해주세요 요즘 무슨 촬영이야? 저희 드라마 하나 끝나고 둘이 컨텐츠도 계속 찍고 있고요 맞아요 사진 찍고 있고 맞아요 예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거 다 하고 있어요 지영이 손을 들어 석연이를 사랑한답니다 잘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이 노래 좋아 형 이거 커버하면 잘 어울릴 거 같아 이거? 알쓰 봤죠 대표님? 힘드신 거 같은데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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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저희 대충 약간 봤잖아요 네 중독빌라 네 어땠어요?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안 더웠어? 오늘 더웠나? 되게 좀 선선 선선했어요 선선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해는 좋았는데 덥진 않았습니다 요새 또 밤이 되게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옷을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힘내시고 앞으로 좋은 날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